달기로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꽃그릇의 화분 소개해드리는데요. 요거 특허 화분이에요. 꿈틀 특가 1번 20종 화분인데요. 20개가 들어있고 가격은 39,000원입니다. 20개에 39,000원이니까 여러분들 계산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. 정말 시작하시는 다영맘님들께서 아주 가격 부담이 좀 덜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에요.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디자인은 전부 4개의 디자인이 있고요. 4개의 디자인당 5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먼저 보여드릴게요. 원형 화분, 요 원형 화분이 5개가 있어요. 5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사이즈는 빨간 포트와 용량이 거의 비슷합니다. 한번 볼까요? 직경이 9cm가 조금 안 돼요. 높이가 7cm 정도 됩니다. 요 화분이 5개가 들어있는데요. 색상은 요렇게 파란색이 2개 그 다음에 약간 흐릿한 연도색이 2개 그리고 요렇게 흰색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파란색 2개, 연도색 2개, 흰색 하나에 하나로 색상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 녀석은 보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중국 수입화분입니다. 수입화분. 다리가 굽다리로 되어 있진 않고요. 요렇게 그냥 납작, 납작하게 아주 요렇게 다리가 붙어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물고임이 이 화분에는 없습니다. 요거 요렇게 5개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나무 느낌을 표현을 한 건지 요거는 대나무를 조금 연상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한 것 같고 요거는 나무, 나무 이렇게 그루터기 같은 거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요런 디자인이 5개가 있는데요. 요 화분이 용량은 빨간 포트보다 약간 작지 않을까 합니다. 직경은 모양은 이렇게 약간 좀 삐뚜름해갖고 직경을 재기가 그렇지만은 직경은 8.8cm 혹은 8.5cm 정도 되고요. 어떻게 볼까? 이쪽에서도 8.5cm 정도 되네요. 높이가 요거는 6.5cm 정도 되는 이 약간, 뭐 이렇게 크다. 미니분? 미니분에서 빨간 포트와 빨간 포트보다는 약간 작은 것 같아요. 요것도 요렇게 5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색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연두가 2개, 요 하늘색이 2개, 그 다음에 흰색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요것도 다리는 별도로 붙어있지 않아요. 자,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안쪽 요렇게 되어 있고요. 무게는 그냥 보통 그냥 가볍다 할 정도?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게감이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. 그 다음 디자인은요. 요거는 안진뱅이요. 안진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. 요거는 안진뱅이 스타일입니다. 약간 옆으로 긴데요. 요런 녀석들, 이게 어느 정도가 공간, 크기 가늠이 어려우시면 세례로 딱 세워서 빨간 포트보다 약간 작겠구나. 요렇게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기다 뭘 심으면 되겠냐고요? 검정색 포트 2개를 나눠서 딱 심거나 코노, 립톱스 심기에 딱입니다. 약간 깊이감이 있어야 된대서 아쉬운 점이 그게 조금 아쉽지만 작은 녀석들은 괜찮을 듯 싶습니다. 이렇게 가로가 가로는 10.5cm 정도 되고요. 세로는 얼마나 될까요? 6cm가 조금 넘습니다. 높이는 대략 5.5cm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요 화분 디자인, 여기. 요렇게 요런 색감이 두 개로 되어있고요. 그 다음에 요 하얀 색깔 하나 있습니다. 아래 부분 이렇게 되어있고 다리가, 다리가 굽다리로 붙어있지 않습니다.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자, 밑에 이렇게 되어있고요. 안쪽도 확인하셔야 해요. 안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요 색깔, 요 색깔도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마지막 디자인 소개해드릴 건데요. 마지막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이 아닐까 하는데 사각 디자인입니다. 요 녀석은 다리가 있는 듯 없는 듯 장롱다리 스타일로 붙어있습니다. 자, 요렇게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있으면 아, 그런데 좀 안정적으로 다리가 이렇게 그런 위치에 붙어있습니다. 다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높지는 않고 아주 짧은 다리 가지고 있고요. 요 다리 때문에 이렇게 홈파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구멍, 요렇게 물구멍 이렇게 있고요. 사각 앞면은 이렇습니다.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장미꽃을 하고 있네요. 사각 길이가, 가로가 8.5cm 정도 됩니다. 여기도 8.5cm 정도 되고요. 높이는, 높이는 7.5cm 정도 됩니다. 요 사각 화분도 5개로 구성되어 있고요. 요 연두색이 두 개, 하늘색이 두 개, 흰색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. 제가 행복한 꽃그릇, 꿈틀특가 1번을 1번 20종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가격은 39,000원입니다. 주문은 행복한 꽃그릇으로 전화, 전화 주문, 문자로 주문하셔야 돼요. 전화를 하게 되면 내용을 확인을 못하잖아요. 전화니까.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, 여러분. 반드시 문자로, 문자로 하셔야, 문자는 이력 내역이 다 남기 때문에 전후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, 문자로 주문을,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. 요, 이렇게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의 특가 화분 20종 소개 여기서 맞춰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작하시는 다윙마님들에게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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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시리즈 작고, 특히 베란다에서 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어떻게 좀 예쁘게 좀 이렇게 쌓아볼까 하는데 쉽지가 안 돼요. 이 시간 언박싱 여기에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